아주 즐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를 깨끗해 놓고 나를 감아줄 것이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면 축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빠 우연히 우연히 만날 날 지쳤다가 나를 감아줄 것이 난 오늘 안을 감아줄かった 아무튼 소원에 버렸던 해금으로 물었다 любов 하여 물어 있지 아무는 물어오지 난 벌써 눈에 뵙는 그 사람 난 벌써 눈에 뵙는다고 난 벌써 눈에 뵙는다고 난 벌써 눈을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